제가 결혼을 하면서 아주 작은 금액을 후원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약간 힘들 때 아동의 편지가 와요 항상 꽃 한 송이 아니면 세 송이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편지에 그 꽃에 약간 아 후원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온 편지를 볼 때 약간 아 내가 많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약간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 이제 5년 3개월 동안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나의 동생 같은 같이 키워가고 동생 같은 느낌이라서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여행할까요?